여러분 안녕하세요sınız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닭발과 계란을 넣은 3시간 동안 수리 장전을 넣었어요 진리 씹혀주세요 맛을 제대로 구성시키려고 합니다 hera은 당면을 굴러서 우리가 입에 빠져서 멈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제는 먹기 때문에 그저 만나뵈 수가 없었습니다 고춧가루 으 으 냐 뭐해 냐 뭐해요 고향이 씨 고향이 씨 음 아니야 이거 손님 갖다줄건데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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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1500원이야. 어우 귀여워. 어 여기 썩었다. 썩었어? 여기. 여기. 딱 안에 발 넣고 해야지. 안 넘어지지.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좋아. 어우 비염쟁이들. 쿵쿵이들. 이름 가려줘야겠지? 이름 가려줘야겠지? 응. 이야. 귀엽다. 웃기다. 엄청 귀여운데? 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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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. 화이팅. 고향이. 고향이 양치 하면 간식 줄게요. 양. 양치하면 간식 줄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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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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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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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, 세계였습니다.